자 이거 텐트 그늘막 근데 어떻게 아크릴 이렇게 180도 돌아가 있죠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걸릴라나 이거 허리촘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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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은 빠졌구요 어 녹화 한번 가볼까요 이거 붙여야 돼 벽에다가 촬영을 하려면 자 만원만 한번 가볼게요 만원만 그늘막은 별로 비싼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은 이렇게 돌려서 빼야 되니까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위치가 너무 가까이에 있는 상태에서 돌아서 그렇지 아 아 아 나는 이자 이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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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재 민원님이 짧가지고 잘 태고 들어갔구요 아까처럼 딱 들어가줬어요 좋은데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잘 들어갔는데 아 이렇게 틀어주면 곤란한데 모서리 치기가 아이고 잘 들어갔는데 위치가 좀 많다 에이 깎인 부분 아까워 계속 밑에 긁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렇지 4회 남았고요 4회 안에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타네 아이고 좀 높다 조금만 에휴 1회 남았는데 아 만원에 못 뽑겠네 어 뭐야 아 놓쳤어 버튼을 이 상품 밖으로 나가면 밑에 물건 걸릴 수도 있는데 아 버튼을 놓치냐 5천원짜리였어 아 이거 천원짜리로는 한 몇번 더 쳐야되는데 2만원 느낌 좀 아까운데 딴거 뽑을거 없나 그냥 일단 만원 넣을게요 너무 높고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앗 음 삶 삶 떱 어 유리 긁고 들어간거라 잘 들어갔는데요 아 자 끝에 한방 치면 나오겠네요 이제 자 끝 끝 끝 끝 아 이거 떨어지는 모습이 꽤 경쾌했는데 아쉽다 자 그럼 아까 삽질했던거 어이구 아 미쳤네 피피를 내 유리 긁어서 뽑으려고 하 하 피피를 내 자 하 하 하 하 하 잠시만요 밑에 일단 쳐보고요 아직 벽에 닿지는 않았는데 벽에 붙었어 조금 더 갔는데 일단 아니 아니 치지 마시고요 일단 벽에서 빼냈으니까 다시 쳐볼게요 바닥을 한번 다시 쳐보고 와 미치겄네 이래 남았는데 안되겠다 아이씨 자 저건 실패 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밀면은 이 벽에 딱 닿아버리고 이거를 쳐서 앞으로 빼내면은 다시 들어가고 썬블럭 썬블럭 더팔로가 어디야 텐트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네 저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저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아ossa 감사합니다.